아 잘한다! 오늘 뭐합니까? 빨리 둘러보자, 빨리 먹게 빨리 둘러와야겠다 아 가봤쩡 아 아쉽구만 여기는 그거 되겠다, 물수제비 한 번 해볼까? 왜 이렇게 잘해? 요령 알려줘 이거를 던질 때 얘를 돌린다는 느낌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번은 성공해야지 한 번에도 성공 못하면 나는 멍멍이다 대중대하면 역시 바람이지 뭐예요? 오빠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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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작진과의 돌탑 노켓 쌓기 대결 제한시간 2분 높으로 치면 돌탑 위에 오빠가 서자 우리가 무조건 이길걸? 그럴까? 이렇게? 이렇게? 하고 머리 위에 하나 올려주고 이렇게 시작 시작 역자가 좀 큰 거 하하하하하 신경전 완전 승리 1분 남았습니다 돌탑 진행시켜 5초 이거 가자 끝 끝 손 놓으세요 손 놓으세요 손 놓으세요 아니 바람 거참 인간미 있게 앞서봐 1, 2, 3 다들 놓습니다 어머 2 3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형 뭐야? 제일 껐다 왔네 2시간 3권이 배 movements 축하한다 제일hei 자 두 분 나중에 저한테 계좌번호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마이멍시다 추추 아 여기 구이촌이 이렇게 만들어져있네 원조 조개구이촌 반갑습니다 여기 총 몇 번까지 있어요? 21.481 감사사 소개 소개 저희가 져서 저희도 밑밭만 먹어야 돼요. 초장. 초장 드릴게요. 초장. 이렇게 속상할 수가. 초장만 드리자. 초장만? 그래 간은 해야 되니까 밋밋하게 먹으면 안 되니까. 알겠어요. 이건 드릴게요. 식욕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거 보니까 다시 살아나네요. 와. 어머 또 서비스예요? 와. 여기 담에 진짜 와야겠다. 먹어도 돼요? 먹자. 이거 또 침기름에 탁 찍어서. 한입 딱 먹어주면.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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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. 어머. 너무 맛있어. 싱싱하네. 와. 이거 먹을 때마다 내가 너랑 계약 면회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해. 왜 먹을 때마다지? 나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될까? 알았어. 맛있어. 네. 이게 대자예요? 아니요. 네? 이게 중자라고요? 네. 서울에서 진짜 이렇게 못 먹는데. 짠. 진짜 쫄깃쫄깃하고 맛있다.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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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이 저게 엄청 좋아해. 이거 엄청 많지? 엄청. 엄청 귀엽지? 오정새야? 아 나 좀 꽂혔잖아. 오정새한테. 나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왜 주지? 나 응애응애 애기 아닌데. 나는 근데 그거 더 좋아했어. 그 뭐야. 동백. 아 동백꽃 오정새? 동백아. 그 땅콩 진짜 씨. 그 땅콩 주면 되잖아. 드럽게 치사기부리. 하이건 씨. 야무지게 올려서. 하나도 안 빠트리고 얌. 나 주려고? 아니 나 먹을 거야. 내 여자친구는 애교가 없어요. 내가 얼마나 애교가 많은지 보여줘? 다 맛있게 먹고. 다 먹고? 왜? 비워내고 먹는 게 낫잖아. 다 먹고 비워내는 것보다. 나도 애교가 많아. 오빠 애교 많을 것 같아. 왠지. 특히 연애할 때 진짜 애교 많지. 여자친구가 다 남자 같았어. 성격기. 아 여자친구가 다 남자라 한 줄 알았네. 이태원에서 서성거리는데 다 연락해? 형. 잘 먹었습니다. 아직 안 나왔어. 그러기엔. 노래야. 가리비 사체가. 너무 많이 먹었는데. 진짜 배불러.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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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좋네. 나무랄 게 없네. 너무 좋다. 항상 오늘만 같아라. 오빠 우리 올드하게 엔딩 한번 해볼까? 태종대 조기구이천으로 오세요. 엄마 나 테이블 왔어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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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.